안녕하세요. 서니오수선입니다. 오늘은 여기 등산바지인데요. K2 등산바지거든요. 근데 오늘 얘는 택배를 뜯다가 이거 잘못 뜯어가지고 택배 뜯다가 여기 잘못 뜯어서 여기 바지 이렇게 다 잘라놨어요. 밑에를 큰일났습니다.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이거 어떻게 이정도로 이렇게 많이 잘랐는지 좋은 바지를 갖다 K2바지를 갖다 베려놨어요. 이렇게 대박입니다. 완전히 대박입니다. 여기 제가 이거를 어떻게 수선을 해서 먹을 수 있게끔 제가 이렇게 해줄 건데요. 어떻게 변신하나 한번 지켜봐주세요. 여기 접착심으로 이렇게 연결을 이렇게 이렇게 두 겹을 붙였습니다. 여기 이렇게 이렇게 아 진짜 이렇게 황당한 일이 있습니까 요렇게 이렇게 접착심이 이렇게 다 붙어졌거든요. 이렇게 이렇게 제가 이제 얘를 한번 이렇게 박아줄 거예요.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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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cá 이렇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렇게 됐습니다. 수선이 완성이. 뭐 디자인이 원래 이렇게 된 것 같아서 있는 데는 이렇게. 소개가 이렇게 됐습니다. 이렇게. 접착식으로 붙여서. 다행입니다. 이렇게. 아이고 수선이 너무 황당한 수선이 이렇게 다 되었습니다. 다시 재탄생했습니다. 요 K2. 택배 뜯을 때 조심해서 잘 뜯어주시기 바랍니다. 이렇게 황당한 수선 안 들어오게 말입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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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